닭발 닭발 떡볶이 네 맞아요 닭발 맞아요 정답입니다 네 그럼 5명씩 다 한 것 같은데요 토크타임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궁금한 게 지금 풀렸나요? 네 다행이네요 미니 팬미팅하면 또 게임이 빠질 수 없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게임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게임은 바로 대돈 A or B 오오오 우리 부끄잖아 아니요 나은이 없는 거야? 기분이 나쁘진 않네요 네 저는 피부가 진짜 재밌었는데 짭튀고 잘했어 짭튀고 잘했어